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3년 동안이나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미우라 미스웨라는 남자가 방문을 했어요 어느 잡지에 크리스찬 잡지에 기구를 하려고 말이죠 이 남자는 미우라 아야꺼보다 연아의 남자였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꺼를 세 번 만나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야꺼씨 우리 결혼합시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사실 미우라 아야꺼는 일반 남자들이 혹할 정도로 이쁜 여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보다도 훨씬 못생겼어요 더구나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꺼는 미스여에게 나는 몸이 아파서 당신 부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스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과 사흘만 살아도 좋겠다고 이 고백을 받은 미우라 아야꺼는 당장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는 예수를 같이 믿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전에 물론 전도를 받았지만 남편이 믿는 예수를 같이 믿어요 결혼한 후에 이 부부의 삶은 정말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 미스여 앞에 미우라 아야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병든 대손을 잡고 잠이 든 그대 잠든 얼굴도 정겹기만 하네 남편은요 이 미스여는 병색에 짙은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판에 흰 흑구베라 꽃을 따는 그대는 지금도 소녀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 병든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이 한 말 지금도 소녀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부부요 이런 남편의 아내를 받고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미우라 아야꺼는 마침내 편을 듭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가요 자신은 몸이 아파 전도할 수 없어서 남편의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한번 글로 전해볼까 아픈 몸이지만 남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 격려와 사랑으로 마침내 소설을 탈구합니다 남편은 그 원고를 직접 가지고 아사히 신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천만엔 현상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1등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본에서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나 신학교 다닐 때 읽었어요 이 책은 두 부부의 이중적인 내면 세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원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게이조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적이란 가장 좋게 지내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옛날이 말이야 예수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적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친 거야 바로 이런 빙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인 수백만 명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기독교의 부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꼬를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미우라 아야꼬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글을 못 씁니다 미우라 아야꼬는 누워서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남편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동안에 이 질그릇에 더 보화를 뭐 이런 책들이 다 남편이 받아 쓴 책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우라 아야꼬는 남편을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일은 온다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일은 온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내일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일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 글을 남기고 그는 마침내 남편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사모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때문에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반드시 내일이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위시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위세계도 인생에 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기숙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슬프고 두견새 소척새 우는 밤처럼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슬픔과 울음이 깃들었던 저녁에 그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 오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폭음성과가 있어서 요즘 별로 안 부럽지다 보니까요 이 구조를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만우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네 사랑의 동자로 나를 보시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위시가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표지를 보면요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위시가 먼저 이 시를 썼는데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에스라를 비롯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 이 시는 우리가 성전 낙성가의 노래로 한번 부르자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한국이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다시 회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작사를 하는 것보다도 다위시가 쓴 시를 자기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다위시는 말이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그 역설적인 역전 그 인생의 밤이 깊었는데 그 밤을 그야말로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반전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다위시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저 수올 지옥에 떨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무덤에 묻힐 정도로 여러분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무덤에 묻힐 정도로 관 속에 그냥 뚜껑을 닫혀가지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고 자신의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덤에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희망의 아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30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자신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셨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삶은 역전의 삶이었잖아요 반전의 은혜를 극적으로 누렸잖아요 그의 밤이 아무리 깊고 그의 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의 인생의 아침에 기쁨이 오고 반전의 은혜가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찬양을 가지고 성전 낙성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인생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한 노래나 개인의 어떤 기도를 위한 노래가 전혀 아니에요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모여서 성벽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고모하며 격려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성하며 삽시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도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삽시다 이런 노래 자 30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여 우리 성도들아 여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어떤 고난이 와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깊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왜냐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아무리 기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기쁨의 아침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0편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의 깊은 감을 맞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 신앙의 깊은 밤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도 다 코로나의 우울한 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이슨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난의 밤은 잠깐이래요 잠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밤을 가져다주고 어두운 터널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은 잠깐이다 잠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다위시는 아침이 온대 그냥 아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거룩한 희열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그 기쁨 주실 날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통곡하며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천성기를 막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일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일의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간절함 타이세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원수 원수들로 예워싸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요 자기들을 도와주니를 못할 막정 원수 노릇은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또요 내부에 고발자도 있었고 측근들로부터 배반받았고요 배신당했고 원수들은 자기를 저 파멸의 구렁통으로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자 10편 30편 1절입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럴 때일수록 타이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 10편 30편 2절입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이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자 10편 30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요하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은총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를 모릅니다 다이선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요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잃어버린 법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법교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는요 제가 침상에도 안 올라가 장막에도 안 가겠습니다 눈꺼풀을 잠시라도 쉬지도 않겠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10편 132편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이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요하이쳐서 곧 야곱의 전등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당장 그는 하나님의 은혁계를 찾으러 갔어요 잃어버린 은혁계 그 은혁계가 저 예불하다 기랏 여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숨이 얼마나 값봤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잃어버린 예배 현장 예배를 지금 잃어버린 거요 그 예배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요 지금 다위씨가 춤을 추며 그 뛰는 심장과 벅찬 가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며 끙충끙충 달려갑니다 이런 바로 이 구절을 최인혁 집사님이 이 노래와 한 것이 이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법변을 찾아서 너의 사모함을 죽게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니 너의 간절함을 죽게 가져가 주의 강한 손녀를 일으키리라 사모하는 법계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의미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계를 찾아서 사모하는 예배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위씨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위씨의 간절함 오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둡고 깊은 밤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현장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 회복에 대한 내일의 아침 교회 회복과 부응이 있을 내일 그 내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밤이 아무리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내일의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일 아침에 회복과 기쁨과 거룩한 희열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부응이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래야 이 사회도 건강하고 대한민국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내일 청교도인들이요 영국의 국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인사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나눴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내일의 아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기다렸던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의 아침 오늘 다이토 마찬가지입니다 다이토 고난을 당할 때 간절한 마음과 신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내일의 아침을 주셔놓고 세상에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은혜를 주셔놓고 또 하나님께서 가끔 당신의 얼굴을 가려올 때가 있어요 다이시가 근심하며 슬퍼할 수밖에요 30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 주의 얼굴을 또 가려 버리네 어느 날 그래서 그는 또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다른 아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편 30편 12절입니다 시작 그냥 우리는 다이시는 그냥 무조건 고난이 오든 뭐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이시의 인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가고 수월해질 때 저는 한국교회배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회에서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공적사역에 저희 교회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는 여러분 90% 이상 예배를 회복하였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다 60% 이상 다 회복됐죠 60%라고 하면 안되고 퍼센트라고 오늘 서범석 장남한테 혼났습니다 프로면 좀 촌스럽다고 했어요 퍼센트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다 줬어요 한국교회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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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적지 않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막 분노의 화살을 교회로 언론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나 있지 소광석 당신이 괜히 해배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날벼락을 맞았다며 내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잠을 못 일었어요 내가 진짜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괜한 일을 했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격받는 거 좋아요 한국교회가 평가를 계산은 안됩니다 지금 나는 현장예배 드린 사람 존경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현장예배 드리면서 자기 믿음으로 드리면서 확진자 안 나오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모범이 된다고 하면 나는 진짜 박수치겠어요 그러나 저는 겁이 나요 나는 공산당의 총불이 적어도 계엄군 사이를 내가 지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순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남에게 확진자 교인들 병들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기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나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비상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카타콤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입니까 저 북한의 지금 저 지하의 가정교회 저석교회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되죠 더더구나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이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계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우리가 새로운 보금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담는 새로운 가족의 부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곡절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의 아침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 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침 그 아침을 준비하려면요 우리가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변화를 거부하고 막 우리가 고집 꼰대적 영웅의 리더십을 행사 여러분 결국 그냥 교회는 바람과 함께 그런 꼰대의 교회는 바람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회인들이 결국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다시 고백한 대로 지난 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이 띠를 띠게 하는 이 아침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있음을 자 오늘 화상춤 예배 드린 분들 입을 벌리고 하면 하세요 내가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나면 사탕 들어가도록 하면 하세요 우리 10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해보게 되어서 이대로 되는 거라 했는데 또 고난의 아침이 왔어요 아니 고난의 저녁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자책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하나님은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팔짱 끼면서 나도 맨날 다른 사람 비판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아침을 기대하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며 사모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이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론티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풍부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풍부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풍부사 감사합니다.